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리워드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번주부터 하루에 3개에서 2개씩 올리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하루에 900원이 아니라 600원 버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가 원래 10개에 1700원 이었는데 7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50개에 5000원 3000개에 3만원 원래 3000개가 5만원 이었죠 6000개 받으면은 10만원 이었는데 5만원 그리고 12000개 받으면 20 20만원 이었는데 15000개 받으면 22만원으로 12000개에서 15000원으로 바뀐 거죠 갈수록 어려워지네 그래도 아직은 유튜브 보다는 낫죠